야 우리 집 일몰 때문에 빨리 쳐야겠다 18번월까지 못 끝내면 나갈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똑바른 올이에요 똑바른 올 샷 아주 좋은 자리야 아주 좋아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구나 나이스 오케이 근데 왜 떠버렸지? 왜 떠버렸지? 빠졌잖아 저 뒤쎄지 아아 샷 예 감사합니다 자 집중 팝5요 스윙 템포 밸런스 템포하고 밸런스 굿샷 와 나 지금 완전 고도에 집중을 하고 있어 하아 샷 보니까 집중이 확실히 잘 되네 골프는 역시 집중력 싸움이야 멘탈이야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잠깐 잠깐 내가 찍어줄게 저기 R2D를 써 이럴 때 잠깐만 기다려봐 개 떨어지간에 빨리 쳐야 돼요 형들이 일몰로 끝나면은 무역게임이라 해가지고 빨리 쳐야 돼요 핀이 213 저 왼쪽이 212야드 제일 왼쪽이 206야드 뭐예요 그게? 야드야 야드 내께 201야드 창구께 192야드 201야드 저 유틸리티 주세요 저기 있네 맞고 뒤로 빠꾸했네 아 시끄러워 봐봐 빠꾸지? 저쪽에서 찍은거랑 여기서 딱 와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야드예요 그렇지 그렇지 고! 아 짧았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밀렸어 너무 밀렸나 방향이 너무 우측이다 오 부드러웠어 가자 나이샤 나이샤 좁게 한에 5,60만원에 사겠어? 전 안사죠 구간지 그래도 그래도 퀄리티가 좁은 사야지 5,60만원에 사야 5,60만원으로 할게요 발열조끼가 최고예요 발열조끼 아 겨울에 나 한번도 안입어봤어 등어리에 장판 하나 딱 깔고 그럴거 같더라고 제가 먼저 쉬겠습니다 네 나이스 잘 칠 것 같아 안 넘어 넘어야돼 기회가 있어 약간 열고 똑바로 똑바로 아 이제 사실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시네요 나 완전 집중하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집중하신 것 같아요 이리와 이리와 더와 전혀 잘못 봤네 몰라 예 모릅니다 빼도 되지? 빼 아 이게 뭐야 다 봤어야 되네 아 나이스 바 나이스 바 나이스 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왜 땡겨버리냐 오케이 아 그러면은 스타트가 왼쪽으로 갔어 아 하나 하나 여섯시야 여섯개 6대0 10대0 5야? 여섯시라고? 네올랑꼬요 6 6 네올 아니 날씨가 꼭 여섯시 같아 진짜 왜 이렇게 깜깜해지냐 진짜 침침하게 또 배판을 불러야 되나요? 5만원입니다 봐야지 생각을 해볼게 뭐지 뭘 저기로 불러야 될지 일단 아까 2만원 주고 좀 하던데 아 그거는 일단 없는 걸로 하고 네? 쓸 걸 쓰셨다고 이제 한 번 쓸려면 우리가 이제 2만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2만원이요? 5만원이요? 2만원 후반은 5만원이래요 전반의 초성은 5만원 그렇죠 이제 이제 아니 피니쉬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전 뭐 2만원씩 이야 지독하네 진짜 2만원 받으시고 전 5만원 주세요 5만원 안주면 안해 아니 2만원 3만원 니가 받으면 돼 꼴다 야 잘 먹고 잘라 아 몇시에요 다음번은 세븐일레븐 있네 어떻게 맥주 한 두 개 하하하하 아이피가 저기 오른쪽 아 이쪽 이쪽 맞아요 여기로 와봐 여기로 다 보여 빵카는 넘지 않을 거 같은데 야 페이드 죽인다 페이드 빵카 첫번째 벙커 턱이 220m 여기로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오른쪽은 공간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페이드 좋다 벙커 넘어가나 여기서 벙커 넘어가나 여기서 벙커 넘어가나 여기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끝샤 끝샤 이야 살아나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저거 실수를 하라 저거 아 제가 좀 이렇게 좀 저기를 해야지 좀 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라 상대가 실수하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잘 치자고 그래야 하셔야지 응 그래도 우리가 잘 치면서 실수하면 좋지 근데 우리가 못 치니까 그렇게 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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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 밸런스 템포 밸런스 아 여기 두 번에 가는 오리야 여기 460m 짧은거 같아 아 진짜 460m 내가 페이드를 멋있게 보여줄게 페이드로 어우 아 야 가라앉수 나 칠려는 데가 없다는걸 나 근데 진짜 완벽한 페인트가 걸렸어요 야 잔망스럽다 우리 오늘 저기 작가님 이제 저 맞을 뻔했어요 작가님 맞을 뻔했어 소주 한잔 드릴게 일단 페이드는 맞았어요 페이드 다음으로 드로 이거 페이드가 아니고 파데다 파데 정신 차려라 근데 이게 훅라이네 여기는 훅라이네 차가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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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벽한 페이드 터치 다이슨 하하하하 가운은 있어가지고 터치 하하하하 인생에 가운은 강옥되고 시체야 10분 20분 아 진짜?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몇시야? 다 10분이야? 아 진짜? 둘 정도 더 치겠다 노란 뒷대가 퀸에 탑5고 아직은 260, 270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지? 별난거 없네 왜 이렇게 공이 안 나가는거야? 라이가 이정도면 3번 쳐도 되겠네 볼 네 저 으쌰 런이 일도 없고 페어웨이가 소프트 하니깐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230미터 인데? 폐창고 천자님 두번에 가냐 두번에 가냐 어 맞긴 잘 맞았다 거리는 대충 맞은거 같애 조금 짧게 옳죠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있으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야디지가 긴게 아니라 페어웨이가 공을 다 잡으니까 다 캐리로만 오늘 쳐야되서 그런거 같아요 핑계는 아닌데 그래도 상황을 좀 말씀 올려야 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누가 다 소리 아니랄까봐 그늘집에서 종종 10병을 다 소리에는 마셔야지 앞팀 3팀을 보내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집니다 술 먹다가 해 떨어지는지 모르고 18번까지 가야지 승부가 나지 사연하지 형네 작전 아니에요 혹시 작전? 술 많이 먹고 늦게 나와가지고 18월달 못치게 하는 그건 생각도 못했어 그런 머리까지 돌아갈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뭐야? 6다운? 예 6 버디 하나 잡으면 되지 버디 한번 하자 밀고 밀면서 감고 하아 약간 우측 보고 크립 똑바로 잡고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좌충 쳐야 돼 생각보다 조금 많이 돌았는데 아 짧겠다 더 가야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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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부터 혼자 착 샷할 때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요거 요거 이렇게 하고 치니까 집중이 팍 되네 중얼거리네 어 남들이 보면 미친놈 같을텐데 재밌네 그래 스핀 나이스 스핀 우메 네 쇠기를 바가브룸 아 버디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6대0인데 지금 우리 공 여기 있고 쟤네 공 저기 있는 거야 하하 아 진짜 깎아보다 우리 먼저 넣으면 돼 한라산이 왠지 이쪽일 것 같은데 맞아요 어 이쪽으로 있습니다 옆으로 있다 약간 이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쪽이다 형님 이번에 창고형이랑 저랑 같이 쌍버디 하면은 게임 끝난 걸로 하시죠 끝난 거지 뭐 아냐 게임은 18번으로 끝나는 오케이 아 깜깜해지면 또 무효라고 할 것 같은데 하하하 그렇기는 안 하지 이런 거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아 조금 짧다 조금 오케 땡큐 더 쳤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기만 해야 되겠다 내가 센터를 보고 칠게 센터 센터 아 아닌 것 같아 센터에서 아 이쪽이 있네 툭받다 하고 오케이셔 가자 야 지금 해 졌잖아 시도를 해 볼게요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이건 원모지 이야 말이 저렇게 바뀌시네 자 툭받다 오케이요 줘요? 잘해 둬 얘 주면 쟤도 주는거야? 그럼 같이 툭받다 그래 툭받다 가자 툭받다로 오케이요 여기 줍었으니까 가는거야 아니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는 거지 지석이가 집어버렸어 오케이는 줬으니까 줬죠 오케이는 준적은 나도 전혀 줄 생각은 없었거든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없어 무효요 항상 이런식이 항상 이런식이 아 아니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아이 뭐 참 아 우리 형님도 진짜 야 실력은 안되고 무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월부터 뒤집어쓰기로 하나 두 분이 분명히 됐어 됐어 그냥 아무 일은 없었던거야 그래 세월 남고 6대0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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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판 한번 부르자 이제 다음에 뭐야 불러야지 이제 팟스리가 아닌가 팟스리? 팟스리 배판 한번 부르지 팟스리 배판 한번 부르지 팟스리 배판 부르지 팟스리 배판 부르지 팟스리 배판 부르지 팟스리 배판 부르지 보자 얼마야 거리가 어 꽤 길어보이는데 이게 뭐야 2배 팟스리인데요? 얼마? 몇이야? 팟스리인데 225 정도라 와 뭐 드라이버 치는 팟스리야? 아니 팟스리가 230m 가까이 되면 여기서 어떻게 저기 231m에요 그 배판 부르지 마 해 해 여기서 그냥 가자 아니야 뭐 다음월로 가 여기서 부르자고? 응 231m 이야 좀 대단하다 팟스리 여기서 배판 부른다이 예 저 드라버 주세요 어떡해 어떡해 찍혀 나 너무 멀어 와 231m 팟스리는 꽉 세다 218m 괜찮아 핀 왼쪽으로 그린이 약간 넘어갔어 내가 보기엔 핀 왼쪽으로 그린이 약간 넘어갔어 네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우씨 밀렸다 여러분 와 와 오른쪽으로 거의 한라산 기숙으로 갔어 오케이 오케이 로스트 해저드 터졌어 해저드 화이팅 화이팅 하나 왔어 하나 왔어 이런 데서 버디를 하나 해야 돼 여기서 버디를 해버려 그러면 버디하면 6점이 찬스니까 오케이 버디하면 4점 4점 5점 오우 괜찮아요 살짝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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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맞았을 것 같아 거리는 오우 우드루형 우드형 3명에다가 잘라가려고 아 왜 잘라가 드라이버가 정확성이 없으니까 다 사연은 있는거에요 그럼 근데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 우드의 정확성을 보겠습니다 아 뭔가요 이거 아 형님 지대를 저번에 왼쪽 우드 아니에요? 양쪽 해저드요? 양쪽 해저드요? 우드를 세게 치려고 하니까 말리지 가봤어 있을수도 있어 가봤어 머리가 안나가서 그렇지 가봐야지 그랬때서 좀 말렸는데 그래 그렇게 살다 죽은거야 그래 지망사양 가오로 살다 죽은거지 뭐 아 똑바로 치려고 하는데 아 아 윤정씨 나 버디했어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할건 아니고 버디인데 버디인데 인정안하는거지 추포도 오케이 좀 버디 아냐아냐 어디 못가시기 집앞에 가서 다 버디다 다 받을거야 뭐 넓어 별로 없구만 공간있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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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거 더있다 저기 그래 내꺼 맞고 나오지 않았어 진혁이는 거의 죽었고 진혁이는 거의 죽었고 저기있잖아 파랫자라 저거 봐봐 저기있잖아 어 그러네 살았네 내꺼 그린 옆에 있죠 저거 맞아요 창국꺼 약간 왼쪽으로 길게 넘어갔고 네 좋았어 할만해 네 똑같습니다 뭘 아니야 뭘 아니야 이거 없어 뭘 없는데 야 아니라도 하나 깔아 ㅋㅋㅋㅋㅋ 이쪽으로 왔네 있어 줘야 되는데 안돼 ㅋㅋㅋㅋㅋ 아 우리 버디 하나 해야되는데 아니 아니야 브릿지스토 윤정씨 시간 없으니까 공 찾지마요 나와요 나와 여기도 없어 진혁이도 죽었으니까 하나 놓고 쳐요 네 똑같이 하면 되요 야 짧다 짧다 아이고 왜이래 아이고 짧다 그랬다 이거지 좋았어 오우 잘 들어갔는데 나이스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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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씨 쓴 높은 시야 더 가야되는데 아니야 아뇨 이 바돕니다 살짝 풍사지는게 잘 굴러야되는데 잘 안굴러 지금 아 너무 잘했다 야 여기서 위아래로 다 잡을 찬스다 아 위아래로요 어 오케이 위아래 위아래 다 잡으시면 되죠 다 지면 2 대 0 되는 2 대 0 그렇지 한라산이 어디에요 아 아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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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케이 브로 4 내리막이죠? 내리막은 중간 지나야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리막 거의 평지성이야 평지성. 내리막 보지마 이슬이 내려서 좀 덜 굴릅니다 이슬이 전문가에요 대니놈이 자자자자자 꼴사 인생이 아저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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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쳐야겠네요 음 신중하게 아 예 자 밑에 이었고 아우 가자 두 개로 가자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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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그 쇼파트를 높여 보여 아 지금 있을 때문에 4대0 그대야 4대0 몇 톤 나갔지? 두홀? 두홀? 두개 두개 다 이겨야 되네 우리 동타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네 동타면 이기시는 거예요 가자 가보자 가보자고 두개 다 이겨야 되네